아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슬라이드가 조금 허접합니다. 지금 굉장히 앞에 듣고 많이 쫄았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그 창업, 사실 저는 치과의사였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창업을 하고 있고 창업한 지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또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뭔지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저희 토스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고 신용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이게 런칭한 지는 2년 반이 조금 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금융의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송금이라든지 계좌관리, 신용관리, 투자 너무 어렵다. 저는 지금 나이가 36인데 아직도 제대로 어디에 돈을 넣으면 좀 은행 예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핀테크 기업의 대표로서는 좀 황당한 얘기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투자도 할 수 있고 좀 내 신용도도 좀 관리하고 흩어져 있는 내 계좌들의 돈도 좀 잘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풀어서 모든 분들이 좀 금융에서 쉽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정도의 상황이냐면요. 2년 반이 지났는데 누적 다운로드는 1,100만을 지난달에 넘었고 누적으로 송금된 금액은 8.5조 정도 됩니다. 이미 한 달에 1조에 가까운 금액을 송금하고 있고 비슷한 서비스들이 해외에도 많은데 저희보다 훨씬 시장이 큰 미국의 서비스보다도 4배 정도 빠르게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투자자 말로는 이제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빨리 크는 서비스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도 표현을 영광스럽게도 해줬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3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보면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창업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빚이 2억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치과에서였기 때문에 나름 더 많은 돈을 다른 창업가들에 비해서는 들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빚을 많이 줬었고 8개의 제품이 실패했었습니다. 전부 모바일 서비스였지만 금융 서비스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게 또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런 금융 서비스였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제 허용될지 알 수 없는 당시로는 이제 위법성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행정적으로는 그런 서비스였고 시도하려고만 해도 10억의 자금이 필요했었고 그런데 저희는 빚이 2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당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위법이었습니다. 벤처기업 지원 특별법상 그런데 저희가 어찌어찌해서 합법적으로 베타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한 달 만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지 조치가 내려와서 서비스를 닫아야 했고요. 또 이 서비스가 가지는 어떤 혁신성 그리고 이제 저희 워낙 빚이 2억이 있고 제품도 제대로 출시 못한 5명 있는 작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줄 리 만무했죠. 은행들은 당연히 상장사처럼 큰 기업들 위주로 영업을 해주니까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잃을 게 없었어요. 이렇게 너무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해보자. 그래서 하나씩 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나씩 해결했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를 일단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한국 벤처지원특별법의 제안을 받지 않는 실리콘밸리 투자자를 찾아가서 투자 유치를 드렸고 그 당시 제품도 없는 5명 있는 팀에 2시간 만에 10억 투자를 결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풀었고요.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많은 설명을 여기저기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도 그렇고 언론에도 이게 핀테크라는 게 뭐고 이게 얼마나 큰 게 중요한 기관 산업이 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한 9개월여에 걸친 노력 끝에 이제 정부에서도 충분한 인지가 되어서 원래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었지만 이제 명문화된 서류로 이게 전혀 문제없는 서비스라는 걸 내줘서 은행과의 제휴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런칭에만 1년 반 정도가 걸렸지만 그걸 규제를 풀고 투자도 유치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요. 그런데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전체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살게 됐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나이가 26살에 이 번호를 제가 듣겠습니다. 저의 치과회사 면허번호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2만 3천 명 정도 되는 치과회사들이 있었던 셈인데 6년여에 걸친 이제 아주 공부 끝에 이제 치과회사 면허번호를 땄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치과회사 프랙티스를 했고 조금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서 사실 장애인 치과병원에서도 오래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어떤 빈 구석이 있어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일단 군대를 가자. 군대를 가서 제가 군대를 뺑뺑이 돌아서 배치된 곳은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은 저곳이에요. 저기 빨간 점. 전라도 목포에서 배 타고 2시간 가면 있는 암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인구 1,500명 정도 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몰랐다고 하는 그런 섬입니다. 굉장히 외진 섬이고 여기서 1년 넘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군생활 또 총 3년 37개월의 군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계기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 할 때 좋아하는 인간이고 뭐를 싫어하는 인간인가 나한테 진짜로 중요한 건 뭐고 진짜 안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들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건 싫은가 이렇게 사실은 섬에 있으니까 평소에는 하지 않는 생각을 국악방송도 굉장히 재밌어질 정도로 자기 성찰의 재미를 많이 느끼고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러면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을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거의 독서 모임을 일주일에 다섯 개씩 했고 섬에 있으니까 주중에는 그냥 책을 다 읽고 하루에 한 권씩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 섬에서 탈출해서 얼른 서울에 올라와서 하루 종일 독서 모임하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생활을 이제 3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책 속에서 저를 많이 발견하게 됐고 그 당시 이제 읽었던 책들 중에 저한테 크게 영향을 미쳤고 저희 회사의 인사관이라든지 인간관에 큰 영향을 미친 이런 책들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공화주의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정치적인 사상 위에서 이제 문화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군대를 2011년 4월 20에 마치고요. 2011년 4월 21일에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짠 하고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자기 성찰의 결과를 느끼게 됐던 건 치과의사라는 게 나한테 안 맞는다고 느꼈어요.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뭐 치과의사로서 좀 명망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사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부모님 그리고 사회에서 이런 거 살으라고 하니까 이런 거 좋다고 하니까 또 공부를 조찰하니까 이제 살았던 거지 사실 제가 원했던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고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범생이 같은 답이 될 수는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인생에서 행복해지는 순간은 같이 사는 동료 시민들의 삶과 전 세계의 사회의 삶이 제가 살기 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그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때만이 이제 제 마음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는 순간이라는 거를 너무 강하게 깨달아버렸고 그거를 깨달은 이후로는 그 외의 일들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나는 지금 당장부터 이 일을 해야겠어. 인생은 짧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를 마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때 저는 마케팅과 세일즈가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7년 전 창업을 시작하게 됐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창업 7년 차인데 아직도 되게 고생스럽게 살거든요. 지금도 이제 입술이 이렇게 다 부르르 텄는데 이번 주도 거의 집에 잘 못 들어갔고 주당 이제 100시간 이상씩 여전히 이제 되게 고생스럽게 사는데 저는 이렇게 하게 되는 기업가 정신이 뭐냐라는 정의를 사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 번 더 제가 대묻게 됐는데 제가 가지게 된 결론은 기업가 정신은 이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거고 그 풍요로움의 대가로 자기 자신도 조금 풍요로워지는 것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 숭고해지냐고 생각해 보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할 때 숭고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침공할 때 숭고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킬 때 숭고하면 숭고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군인들의 본부는 나라를 지키는 것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사분들도 목숨을 걸고 환자를 살리고자 할 때 숭고해지는 거지 다른 때 돈을 많이 버는데 숭고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기업가는 언제 숭고한가를 생각해 보면 주주 이익을 실현한다거나 돈을 많이 버는 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숭고해지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풍요를 제공하고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고생스럽게 해낼 때 숭고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모토스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 누적으로 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소비하는 시간의 136년을 저희가 세이브해 준 걸로 나오거든요. 인터넷 뱅킹에 3분 걸리는 걸 저희가 20초 안으로 줄여줬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인구의 136년을 저희는 세이브했고 그 시간 동안 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벌어졌고 다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받는 기업가 정신은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풍요를 제공하고 그걸 목숨 걸고 하는 것 그게 기업가 정신의 요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가 정신을 기반해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소위 경영학에서는 가치관 경영이라는 말로 하겠지만 저희는 그래서 비전, 어떤 세계를 만들고 싶은지, 미션, 그래서 데일리 매일매일 하는 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코어 밸류, 그래서 이 회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기업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게 참 인생이 커넥팅 나신 것 같은데 군 생활하면서 섬에서 읽었던 많은 책들이 이제 저로 하여금 비전이나 미션, 코어 밸류를 찾는 데 많은 오히려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사람은 왜 일하는가, 사실 기업은 전부 사람에 대한 일이고 특히 저희처럼 IT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사람이 중요한데 저희는 인간관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존 러스키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희는 인간은 월급을 받아서 효율성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 기계가 아니라 영혼으로 움직이는 기관이다. 이런 얘기가 그 책에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인간에게 영혼의 음식을 줘야 된다. 그럼 영혼의 음식은 뭐냐? 월급, 보상, 돈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더하여 더 중요한 건 꿈, 행복, 만족감, 참여감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런 느낌 훌륭한 사람들에게 자극받는 느낌 훌륭한 사람들과 위대한 어려운 챌린지를 풀어가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인간을 일하게 만든다라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게 이제 코어 밸류에도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생각들로 이제 다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는 그래서 이런 가치관에 부합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회사로 진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이거는 요새 나가는 멘트는 아니지만 아주 극 초반에 저희가 팀원들을 모집할 때의 글인데요. 이게 어니스트 셀클턴이라고 1912년에 남극탐험 원정대를 이끌었던 분의 구인 글입니다. 같이 남극탐험하러 갈 사람하고 손 들을 때 이렇게 인기 없는 멘트를 날린 거죠. 되게 위험하고 너 오면 죽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돌아오면 대단히 명예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아주 작은 글이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생길로 가는 이 글을 보고도 굉장히 많은 분이 지원해서 결국 19명의 크루와 함께 남극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초기에 이런 글들을 많이 인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신, 왜 인간은 일하는가? 왜 내가 여기서 일해야 되고 이 회사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기업가 정신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토스팀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이렇게 최고 수준의 자율성을 만드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사실 신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완전히 투명하고 모든 걸 얘기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 신뢰하지 못하게 되거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인재에게 최고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두려움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실제 환경을 만들어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아주 위대한, 아주 어려운 챌린지를 풀었을 때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수준의 파격적인 보상을 하자. 그래서 저희 기사도 몇 번 단정은 있지만 저희는 그래서 1년에 연봉 조정을 두 번을 하고요. 2, 30%의 인구가 최고 수준의 보상을, 연봉 조정이 되는데 6개월에 20%씩 오릅니다. 그래서 평균 1년에 44%의 연봉 인상이 가능하고 무이자 대출도 1억씩 해주고 그것도 이제 3억으로 저희는 곧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일 외적으로 주택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회사가 해결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에만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게 보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기반이 되는 정신 자체가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좀 빨리 끝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쉐어하고 싶었던 얘기는 기업가 정신,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이 그 회사의 모든 것들을 설계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설계의 형태는 제일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그리고 싶은 미래의 모습 그리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시간에 너무 압박이 커가지고 빨리 얘기했는데 그래도 20분 동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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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